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육진수입니다. 글로벌 그레이트 컨시머 펀드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레이트 컨시머 펀드는 미래에셋 글로벌 주식형 펀드 중 대표 플래그십 펀드 중 하나로 2020년 말 기준 수탁고가 약 1.2조원에 달하는 대형 펀드입니다. 글로벌 소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꾸준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펀드는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하여 장기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펀드입니다. 동펀드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동펀드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높은 시장 지배력 등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을 발굴한 후 마지막으로 장기 소비 메가트렌드 예를 들면 신흥국 중산층 확대, 기술발전, 고령화 등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선별 투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강한 브랜드 파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상위 브랜드에 집중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위 브랜드의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파괴적 혁신,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하여 브랜드의 충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는 현재 글로벌 산업별로 시장 지배력의 차별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의료기기, 스포츠 의료회사들은 기술 우위, 비용 우위,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인 소비 메가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로 대표되는 이머징 시장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및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한 잠재 고객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헬스케어 소비가 증가하며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수혜를 헬스케어 대표 브랜드 기업들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헌데 저희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는 이러한 세 가지 전략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장기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추구할 것입니다. 투자 성과를 보면 저희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는 종류 A 기준 2007년에 신규 설정 내역 이미 10년 이상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1개월 2.73% 3개월 11.12% 6개월 23.73% 1년 29.55%를 기록하였고 설정 이후 수익률 기준 벤치마크를 약 38% 아웃포폼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현상 변화와 그에 따른 수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점이 펀드 성과에 기여했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우량 소비재 기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미국, 유럽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며 섹터별로는 IT, 필수 소비재, 경기 민감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섹터의 광위의 소비재 기업에 투자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수혜주 편입으로 IT 섹터의 비중이 단기적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21년 글로벌 소비 회복이 예상되는 바 펀드 내 다시 소비 섹터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는 판매 수수료가 없으며 종류 C 기준 운용 연 0.7% 판매 연 1.5% 수탁 연 0.06% 사무관리 연 0.03%의 보수가 발생하며 총 약 연 2.29%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환매하실 때는 오후 5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4영업일 기준가로 8영업일의 환매대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펀드의 주요 위험으로는 종목 위험, 집중 투자 위험, 환율 변동 위험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글로벌 운용팀은 고객분들의 소중한 자금의 증식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